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고열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첫대가 웽겨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또 역사는 역사예요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암만 사람들이 나와서 또 바꿔놓고 바꿔놓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역사는 그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보호하시게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첫대가 웽겨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악당들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밤 제3시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창과 칼을 가진 군인 200명 그 다음에 백부장, 100명을 거리르고 있는 군대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이 동원되고 두 사람의 백부장이 동원이 되고 천부장이 동원이 돼서 바울 사도를 보호해서 무사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사도 바울은 약 3년에 걸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루사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에루사람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로마 군 영문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힌 바울에게 그날 밤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에루사람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는 예루사람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거를 마칠 때까지는 누구 하나가 너를 건드릴 수 없고 나 하나님 여하와가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사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바울더러 담대하라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유대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행동에 났습니다 바울은 죽이기 바울을 죽이기 이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통맹한 사람이 무려 4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참 바울 사도 하나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이 대동하고 백부장 두 사람이 호의를 하고 천부장이 데리고 몰래 새벽 3시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수고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 기독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갇힌 신세가 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고 17장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면 초과의 노인 바울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바울의 생질이 정보를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폭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는 인간의 치밀한 계획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은 인간의 개교와 계략과 모든 비밀로 맨드로는 어떠한 계획보다도 더 치밀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보호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보호하셨던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원 21장 30절에 치해도 못하고 명철도 못하고 모략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23장 20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리를 들이고 공회로 나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의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냐이다 하며 이에 천 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했죠 이게 정보요 정보를 소유한 사람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이 모르게 보완을 유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결혼을 안 한 것 같이 느껴져요 성경에 보면 생질 생질이면 누님의 아들이겠죠 생질 조카 참 똑똑한 조카를 둬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웃 듣고 있다가 백 부장 만나가지고 얘를 데리고 천 부장한테 가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 좀 하라고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도우심과 보호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 대체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 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이곳에 이르기 전에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가서 알립니다 바울은 그 생질의 말을 듣고 백 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백 부장은 다시 천 부장에게로 바울의 생질을 안내했고 바울의 생질은 천 부장에게 그 사실을 똑바로 전해줬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큰 회읍어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을 재판하지도 않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암살을 하려고 계획을 했죠 그래서 본문 23절에 천 부장은 극비리의 백 부장 둘을 불러서 가이샤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천 부장이 백 부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죄수 신분 바울 한 명을 호송하는데 당대 최고의 로마 군병 총 47명을 동원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최상급으로 경호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일국의 대통령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470명의 군인들은 동행한 적이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나라 대통령 못지않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모호는 안 받지만은 우리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470명이 아니라 500명, 1000명의 천사들이 우리를 호의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그 정도의 경호는 받고 댕겨야지 470명 그렇게 해서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샤라에 호송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에 당한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바울의 생질, 백부장, 천부장을 적재적소에 붙여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바울 사도만큼은 안 되더라도 비슷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을까 사태가 험악해져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면 누구보다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 중에 병원에 가야 되고 암 수술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집도를 해서 암을 고칠 수도 있게 해 주시는데 10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믿으세요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천사를 보내 천인을 보내 우리를 울타리 해 주시고 화염 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 주변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 그램 목사님 아들 장남입니다 프랭클린 그램이 항공 면회를 얻자마자 폐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르바마 주위에서 모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악천우를 만나게 됩니다 항공 관제사들은 그에게 미시시피 잭슨으로 비행기 머리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계기판이 깜박깜박 거리더니 통신장애와 계기판이 불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늘에서 미아가 됐습니다 그 순간 프랭클린 그램은 상황이 절박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행기에 조정칸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름 아래로 내려와 착륙할 곳을 찾았는데 멀리 잭슨 미시시피라고 하는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빙빙 도는 신호를 보내고 불빛을 향해 날아가 관제탑에 돌다가 수동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활주로의 비상착륙등이 켜졌고 프랭클린 그램은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내리자마자 비상등은 곧 꺼져버렸고 그가 내린 것을 알게 된 관제탑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어봤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착륙허가를 내렸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프랭클린에 비행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비상등을 켰을까 그들이 조사해 봅니다 한 관계사가 그 등을 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관제사는 그때 마침 그곳에 방문한 어떤 목사님에게 통신장치가 망가진 조종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비상등을 켰습니다 프랭클린이 그 등 빛을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그 관계사가 관제사가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등불을 켰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의 놀라운 사실이고 기적적인 사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프랭클린 그램은 깨닫게 됐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루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사람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사람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470명의 군인을 대동하고 보호를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10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면 초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완전히 믿고 그것이 뭐냐 담대하라 내가 에루사람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즉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이끄시는 손길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통일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울이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될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지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때로 두려움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니아주에 잔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가 살았습니다 잔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1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에도 한 사람 죽지 않고 다 살았고 교통사고에도 죽은 사람이 없었고 전염병이 도는데도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부는 거실에 가훈이 적혀 있는데 커다란 액자에 걸어놓고 자녀들은 그것을 매일 묵상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 가훈이 뭔가 하면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집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그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결국 잔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들은 단 한 명의 희생다도 없이 성장했고 자녀 중에 코네열대학 경제학 박사 음악가, 간호사, 교사 등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해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을 지내고 주일입니다 추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동안에 예배 없던 가정이 예배를 보게 되고 먼 길을 왔다 갔다 해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80평생을 살면서 암만 부잣집이고 암만 권력 있는 집이고 암만 잘 사는 집이고 암만 못 사는 집이라도 가족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한 집도 내가 못 봤어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가정은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